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일의 날씨는 어때요? 내일의 날씨는 모르는데 내일의 날씨는 알아야 돼? 하트 핸드폰에 있어요 이게 매번 스노우팬츠를 입었잖아 내가 준비 약해졌어 그래서 스노우팬츠를 왜? 일반 바지를 입잖아 응 너무 추워 오늘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날인데 그러니까 4도잖아 4도야? 4도인데 바람 불어서 추워 최근 온도가 4도가 아니에요 세금 온도가 이렇게 영하 세금 온도는 한 영하 5도가 줄ơ 세금 온도 세금 온도 어린 것들 연애하나벼 그런데 여보 생각을 해봤어 매번 카메라를 찍을 때 엄청 너는 말을 안 하더라 그러면 뭐 한다고 카메라를 찍을 거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수영장이여 김쌤이 같이 간 김쌤이 그리고 너 동영상 찍을 때 너 왜 자꾸 착한 척해 내가 언제 나 착한 척하잖아 김쌤이한테 김쌤이 그냥 고도대 샘이 샘이 이렇게 들어야 돼 김쌤이 이렇게 불만 척하겠단 말이야 고도대 샘이 이렇게 안 쳐다봐 지금은 뭘 해도 안 쳐다봐 바빠 고도대 샘이 진짜 제가 이 상황은 내가 복 다 돼가는데 응 깜깜짝 깜깜짝 나이 먹어요 나이 먹어요 어? 나이 먹어요 정말? 근데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은 그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는 말 아니야? 그렇긴 한데 어 거기도 엉먹이 탔는데 칼에 엉먹이 탔어 엉먹이 엉먹이 형 병 갔다 오나봐요 꼭 갔다 꼭 갔다 확실히 외국에서 확실히 확실히 이런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 엉 그러면 일관련 말고 딴 얘기할 때 알지? 진짜 그냥 일반 얘기할 때 일반적인 얘기 예스 얘기할 때 이야깃거리가 정말 떨어져 그래서 무슨 생각한 줄 알아? 뭐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책을 많이 읽어? 어 걔네는 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 남자들은 게임 얘기만 하던데 아 그래? 응 너는 문제가 없겠다 너는 게임을 하겠다 달라 나는 PC 게임을 좋아 얘네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고 아 플레이스테션 트위터 남부인 너는 스릴러를 좋아하더라구 이명이가 난 저만 트릴테들 아 민지랑 만났었어야 돼 나랑 문 문 문 문 문 다 녹았는데 문이? 문이? 물이 아니고 물이야, 물. 거진 스마트 해야지. 응. 안 돼, 그럼. 너 운동하지? 응. 물에 끓여. 근데 이거 못 걷나? 못 걸어? 어우, 너무 눈부셔. 물이 다 녹았어. 쌤이 발자국. 어휴. 어휴, 어휴, 물이야, 물. 물이야? 아닌가? 아니야. vanished. 어묵, 어묵. 어묵, 어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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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줄게. 이거 띄지마. 이거 만짓이야. 만짓이야. 뛰어. 뛰어. 발기. 가. 샘이. 티미 뭐? 먹느라 뭐 먹는데? 야 딱 왜 퍼? 딱 왜 퍼 먹어? 왜? 몰라 뭐 있어? 뭐 있어? 뭐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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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프해보는데 장갑 떠줬어 장갑 안돼 뭘 찾았어? 찾았어 어휴 왜 찾았어? 쌤이야 뭐 찾어? 에그들이 먹고 버리고 갈색 아 눈보시어 나가자 세미 똥만 쌌고 똥 쌌야돼? 왜? 아침 똥 안쌌어? 쌌지만 똥 쌌다고 안쌀려나? 이리로 나갈까? 세미 컴 세미 컴 세미 컴 톰 가ï кад 디자인 너와